광주 학동 붕괴참사 3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.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재남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함께한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의 영면을 기리는 한편 철저한 재난 예방과 대책을 통해 다시는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추모식에 앞서 학동 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체계적인 심리적 개입과 신체적 치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.